형님들이. 불량 채우려고 한 거였구나. 선수들이었대, 선수들. 현장에서 짠 거였어. 전 이상하더라고. 웃긴다. 오빠가 잘 하시는데요. 우아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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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위에. 바로바로 연결돼야 되는데. 저게 뭐야. 저게 뭐야. 나 배사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. 배신감 들어. 초보자였구나. 4번이라면서 3번만 하는 거야. 정답은 없어 차일리. 아 미치겠다. 레일란 진짜 선생님이고요. 여기 선생님들이 남편이네. 어깨너머로 배운. 뭐 있나 보다. 맛있어. 이거 뭐야? 김수료 봐봐. 아, 저거. 이게 뭐야. 이게. 저분들 개콘 한 번 하시는 거 어떠세요. 스트레칭. 저게 무슨 스트레칭이야. 형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막 하는 것 같은데. 우리가 나중에 김지호 씨 핀란드 가서 꼭 물어보세요, 레일라드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건지. 와, 미치겠다. 엉망진창이네. 진짜 엉망진창이네.